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 언급진로 역량 추락입니다. 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태는 결국은 여러분들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병원의 경력난이나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제쳐놓고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중증 질환자가 됐을 때 언급환자가 됐을 때 진로를 받을 수 없거나 진로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가 언급실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들이 지금 예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일종의 경보음인 겁니다. 중증 언급진로의 추락인 겁니다. 동네에서 이런 데 개운이를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골병이 걸렸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이 생명이 여러분들 경각에 안 달렸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읽고 뭡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의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입니다. 중증 언급진로를 받을 수 없거나 어렵게 되는 겁니다. 동네 의사를 만난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큰 병이 걸렸을 때 그냥 흔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의료계획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홍식 30년차 배산메디칼내과 원장 부산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제가 왜 자주 소개하는 거 아니까 이분들은 이미 이제 60대 중후반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그렇게 여러분들 갈려 있지 않는 이제 자기의 의료행위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의정충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불과역 의료 분노 이제 의료계에서 분노하는 것은 불과역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화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사명감에 떠나지 못한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자포자기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극적이 반전이 없는 한 대한민국 중증 응급치료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증 응급진로 역량은 응급실은 3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수술은 여러분들 거의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중증 응급진로 치료 역량은 최소 여러분들 최대 30% 이하 최소 50% 이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의 30에 50% 떨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리포트가 속속 여러분들 사람들이 리포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친척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중증 응급 치료 역량 자체가 여러분들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자가. 사망자는 발생하는데 장례식을 직접 안 가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자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대한민국 중증 응급진로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근본술수에 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환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를 배제한 채 모여 수위해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가 급조한 의료계획위원회를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하나둘 물러나 사회의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의사를 대하며 보다 진실해지기를 진로의 어려움에 대해 겸손해지기를 그리고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윤 대통령이 아무리 몽리가 폼을 잡고 겉으로 자신 만만하게 대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격한 표현을 어떻게 공박사님이 쓰십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인프 시험 30에서 50% 줄어들었는데 의료서비스와 30에서 50% 이하가 여러분들 투입이 줄었는데 당연히 뭐죠 산출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덧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kbs나 nbc 같은 데서 전국의 화장장의 여러분들 변화를 보도하게 되면 세상이 벌컥 뒤집어질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취재기자들이 그냥 서울 화장장하고 부산 화장장하고 대구 화장장 한번 취재해서 여러분들 응급실만 취재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방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벌컥 뒤집어지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대학병원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빅스 파이브를 포함해서 서울의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 주요병원에 응급실 가동률하고 수술 가동률 여러분들 월별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벌컥 뒤집어지죠. 그것까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 완장을 여러분 찬 사람들은 통제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 나간 것은 통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언론들 통제가 다 안 됩니다. 언론들은 하이에나입니다. 그냥 먹잇감을 보고 먹잇감이 좀 쎄면 기다려줍니다. 먹잇감이 비실비실거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 편으로 확신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들어 가지지 않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 중증 언급치료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문과 출신들이 여러분들 폼 잡아봐야 환자 못 살린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없고 언급실 가동하는 데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렇게 극한 단계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세상을 헛산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처럼 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다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정권을 한 번 여러분들 흔들려면 그냥 부산 화장장하고 서울 화장장에 사망자 수 공개하게 되면 그냥 흔들린 겁니다. 완전히 넘어갈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나로 밀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뒤집어질 겁니다. 언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걸 보게 되면 이게 뭐고 경상도 말로 보니까 이게 뭐고 너희 뭐하는 짓을 하고 있노 정신 체리라 이놈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기자로 뛰었으면 뭡니까 당장 서울에 화장장 여름 취재 들어갈 겁니다. 부산 화장장 여름 뭡니까 평일 39 처리해서 69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자료 이름 딱 구해보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들이 화장장 여러분들 한 번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모든 게 다 종결됩니다. 김홍식 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 중증 응급질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예고편이 뭡니까 화장장의 여러분들 화장 대기 수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관찰 숫자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mbc나 여러분들 kbs 기자들이 취재해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분발해가 이런 머리를 좀 쓰면은 그냥 그거 공개하게 나오면 용산이고 뭐고 다 하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 정책은 입건을 떠나서 교육불능입니다. 수련 불능입니다. 효과불능입니다. 삼불능 정책입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않은 합법주장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 한 명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두 시간이나 대화하고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기라성 같은 14만 선배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원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누가 그들을 의사로 만들겠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대한흉부백과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때 우리 이름도 한 그때 100명인가 400명인가 우리 학회 회원 정도만 설득을 좀 시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이런 지지한 쪽으로 돌아서겠다. 박단 전공이 이런 비대협의장 불러가지고 두 시간 반 이야기했는데 설득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설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윤 대통령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박단 씨를 불러서 이러면 어떻게 이런들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면 이러면 내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를 설득하면 내가 이런들 완전히 그냥 스피커가 되기라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기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정책을 참말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그런 정책을 하기에 선거 부정을 전부를 다 깔아뭉개고 아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뭉개했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 이야기 여러분 요지는 저는 윤 대통령이 임기 잘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마누라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걸어서 못 나갑니다 내가 준음하게 여러분 경고하는데 언론들이 가만두지 않을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에 이런 화장장만 여러분들 취재가 여러분들 mbc나 kbs에서 내보내면 정권 전체 흔들릴 겁니다 그거는 응급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응급실 차원의 무슨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정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10년도에 의사가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간 게 없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한번 밝혀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견디낼 수 있겠으면 못 견딥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이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후배 교수들이 전공기가 나갔을 때 교수들도 같이 나갔어야 된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문을 닫을 수 없어 어렵게 비상진료했던 교수들을 정부가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조직적이고 인위적인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라 되돌릴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전문가의 몫을 외면당한 이 나라 의료의 분노입니다 의료의 분노도 있지만 국민들이 사람이 이름 주고 나간 걸 보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번 문제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저는 차근차근 지금 축적돼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언론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냥 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빈도가 계속 높아지죠 하이엔 아들이 계속 멈춰 먹잇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엔 아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쪽에 서는 거죠 이기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이기는 쪽은 올바른 쪽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골반이 부서져 수술도 못하고 1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약으로 땜질해서 눈도 못 뜨고 말씀도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 주고 희망이 없는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어제 사망률 주몽해야 되는 그런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글을 남기신 거거든요 과거처럼 여러분들 공병호 tv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는 거죠 골반이 여러분들 부서지면 제가 의로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환자 가족 입장에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거죠 치료다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